도시상식 도시상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도시상식에 왔는데요 무대랑 많은 아티스트분들이랑 함께하는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만의 단독 샤워식입니다 단독 샤워식 치고는 뭐 네 곳이나 있죠? 우리 멤버들 하나 있으라고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그러면 여기서 빨리 무대하고 땀 흘리고 여기서 샤워하고 가려니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 집이 가면 더 가보겠습니다 미션이요? 어제 생일이었던 민기에게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기가 우리 에이틴이가 심쿵할만한 멘트를 워낙 또 그런 멘트를 잘하잖아요? 동굴 목소리로 에이틴이를 심쿵하게 할 멘트를 민기한테 미션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쓰러다 헤매셔 제가 지금 킹덜랜드를 보고 있는데요 회사 본부장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? 죄송합니다 킹덜랜드를 보고 계신 시청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거울을 안 보는데요? 씻고 거울을 안 보는데요? 저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제 방 화장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변기 여기 세면대 거울 있고 이렇게 딱 샤워 부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문 열고 수건으로 문 닦고 머리만 입는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울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화입니다 오늘은 잘생긴 제 모습을 거울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걸이를 두 쪽 다 했어요 이제 이어커프인데 너무 예뻐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케이스 바꿨어요 자력이 좀 약한데 대신에 자력을 포기한 대신 이 크롬 보이세요? 크롬 실버를 사려다가 블랙이 안 어울려서 크롬 블랙으로 맞췄습니다 크롬 케이스가 예쁘긴 했는데 차마 그 그립톡은 달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바꿨습니다 오늘 주사위가 아니에요 주사위의 숫자로 저를 담을 수 없습니다 왜 웃으시죠? 네 요즘 MZ세대들이 생일 파티를 한 달에 한대요 한 달에 한다고? 한 달에 생일이 키냐고 진짜 한다고 저는 그거는 비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일은 그럼 생일이 일주일인 거야? 일주일 동안 생일 파티를 할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야? 대단한데? 그런 친구들이 없어 멋있는데? 맞은데 7명입니다 진짜 이게 민기가 저희는 근데 시간 안 보여줘 이게 봐봐요 저희가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이 스케줄이 있는데 8명이 다 같이 있어요 밥을 그러면 스케줄을 하면서 한 명씩이랑 먹으면 되겠네 아 한 명씩이랑? 어 대단해요 오늘 저랑 같이 드실래요? 나 오는데? 신데라야 신데라에 카톡 와서 막 신차를 한 사다발에 좋아하지 내가? 어 정말 금시촌 있네 네 너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너 있다 그건 뭐예요? 무슨 의미예요? 무슨 의미를 내 파워 보는 거야? 에이티니 안에 에이티니가 있다? 왜? 나 자존감을 잃지 마라 아 역시 너 안에 내가 있다는 건 우리 에이티니의 자존감 지킴이 아 좋습니다 너 안에 너 있어 알겠지? 오 멋있다 어 네 산이가 알려줬어요 응 응 맞나요? 어 손목 칠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어느 시상식인지 몰랐는데 제가 잘생긴 그날 잘생긴 줄 모르고 이제 사진 안 찍었다 하니까 에이티니 분들한테 많이 혼나가지고 오늘 또 레드카페 끝나고 또 좀 찍고 무대사진 좀 찍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큰일 나요 이제 안 올리면 전화로 가야 되는데 민기야 이거 케이스가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들이 먹어질 왔습니다 오늘은 바운스의 한국을 하는데요 최대한 재미있게 멋있는 무대 팬분들 앞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모습에도 우리 팬분들이 있을 거니까 말이죠 재밌게 하고 하겠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래방에 사이버펑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재밌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되겠다 쇼파 위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산이의 퍼포먼스를 따라하시면 아주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사이버펑크가 킬링 파트의 연속이라 고르기 힘들지만 각자의 취향에 맞춰 즐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래 이거를 다 덮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시스루다 보니까 근육도 잘 안 보이고 이게 밋밋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걸 그냥 가릴까 하다가 여기에 뭔가 시그니처 나서 그냥 과감하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등은 있어요 그리고 등도 없었는데 오늘 사실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이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트리 네 하트 트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오늘 무대도 열심히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핑크? 핑크가 좋아요 잘하나라 하트하트! 제 아트는 어 음 무슨 색 할까요 금색? 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네 이제 곧 저희의 시상식이 시작되는데 재밌게 한번 죽여 봤으면 좋겠고요 태풍이 많이 부는데 어 태풍 어 조심하셔서 보내 봤으면 좋겠고 돌아가실 때 꼭 안전 조심하라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와줘서 감사해요 진짜 화장을 2 2 3 2 4 3 1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